화천대유 부동산 부패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그 의혹의 시설이 오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사건 때문에 국민의 힘에게도 쏠리고 있습니다. 성역 없이 국정조사 특검 또는 뭐 검찰특별수사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 이것은 적반하장식의 꼬리 자르기 내지는 거꾸로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권경혜 변호사께서 이런 글을 올리 셨어요.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누구든 뜻이 있으면 화천대유 투표팀을 꺼내주셨으면 좋겠다. 부동산 급부패의 실체를 드러내고 근원적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작업인데 우리 권 변호사가 보기에는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후보 캠프가 공조하면 가장 좋고 누구든 뜻이 있는 후보 캠프에서 했으면 좋겠다. 원후보님 1분이 넘었습니다.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하고 우리 유승민 후보님 일단 지목이 되셨으니까 화천대유 특별팀을 꾸리는 것 그리고 특히 새 캠프가 공조해서 특별팀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거당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선 후 캠프도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우리 세 사람만 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당 차원에서 하고 저희 캠프도 뭐 제보를 받거나 또 저희들이 분석한 거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권 변호사가 쓴 글을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다 못 읽었는데요 그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단 국힘당 내부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지난번에 만나셨죠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팀장으로 모시고 팀원들은 당 외부인들 만으로 구성에 꾸렸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권과 정치적인 인연들이 얽혀서 제대로 조사도 못하면서 시간만 끄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단서가 달려있거든요. 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저희 당이 지식인들한테 이렇게 불신을 받는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렇게 해도 이거는 거당적으로 당 차원에서 우리 권경애 변호사의 조언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외부 인사들을 많이 조사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올린 권 변호사님이 글입니다. 여기는 선거 이후도 생각한다는 선후 포럼의 아마 의견일 텐데요. 대선 후보 중 화천대유의 전모를 밝힐 방법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야와 능력이 있다고 기대되는 사람은 그래도 원희룡 윤석열 유승민 정도다. 이런 글 끝에 있으니까 이걸 저도 토론 들어오면서 봤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토론 끝나고 돌아가셔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는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 갈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당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또는 정치권 여기만 맡겨서는 우리 정권교체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부동산 부패의 전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가 못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런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캠프에서는 우리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선후 포럼 그리고 김원동 본부장님과의 공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잘 마치셨습니다.